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위험방지기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 방어장치 중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m 법원 이상일 때 무바 동작에서 급정지 거리는 그랬습니다. 자, 롤러가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세 덩어리를요. 제가 덩어리라고 말을 잘 쓰는데 세 가지 큰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하셨으니까요. 첫 번째는 방호장치에 관련된 사항, 두 번째는 성능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급정지 거리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방호장치 그러면 일단 방호장치 명칭부터 나와야 되겠죠. 급정지 장치. 그럼 종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손조작식, 복부조작식, 무릎조작식. 그럼 또 높이가 나와야 되겠죠. 설치높이를 얘기합니다. 1.8m 이내 0.8에서 땡땡 1.1까지 그리고 0.4에서 0.6까지.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 있습니다. 무릎조작식은 0.4에서 0.6이 현재 출제부에서 우리 문제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0.6m 이내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롤러라는 것이 인정기준에도 들어가고 자율안전 확인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호장치로 봐서는 자율안전 확인이지만 기계로 봐서는 인정기준이 들어가죠. 인정기준에 대상 기계가 뭐 있었습니까? 전당기로 절단하니 아프고 그리고는 사고. 전당기로 할 때 로가 롤러죠. 롤러라는 기계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대신 자율안전 확인의 방호장치 대상이 뭐 있습니까? 아가, 목동이, 교가, 로 할 때 롤러죠. 그럼 롤러의 방호장치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양쪽에 인정에 관련된 고시기준과 법령에서 자율안전에 관련된 법령, 고시기준에 각각 따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다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 0.4에서 0.6도 있고 0.6m 이내에도 맞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놓고 대응해 나갈 방법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당황스러우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성능기준은요. 속도가 30m 분당 더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더 빠르면 조금 더 밀려요. 그래서 안면 노을로 번째 2.5분의 1, 느리면 안면 노을로 번째 3분의 1 이내에 정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급정지 거리는 두 개의 공식을 쓰면 된다 했습니다. 파이디엔, D가 밀리미트로 주어지면 파이디엔 나누기 천으로 하면 되겠죠. 밑으로 주어지면 파이디로 하면 되겠죠. 그죠?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고 RPM을요. 이렇게 해서 뭘 알기 위한 것입니까? 앞에 있는 2.5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2.5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판단하면 끝나고 그 다음 한 바퀴 전체 원주 둘레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3분의 1이든 2.5분의 1이든 간에 그래서 파이디로 전체 원주, 원둘레를 구한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3분의 1 또는 2.5분의 1을 곱하면 해당되는 급정지 거리를 직접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내용을 항상 하다 보면 이제는 지겨워, 확실히 알아 할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봤더니 분당 30m 이상일 때 무브와 동작에서의 급정지 거리를 이상이면 빠르기 때문에 2.5분의 1이겠죠.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은 분당 30m보다 속도가 느릴 경우, 작을 경우에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롤러는 출제 빈도도 높을 뿐더러 실기에 가서 우리가 필답형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서 필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두시면 그만큼 실기에서 수월해지죠. 42번 극한 하중이 600N인 체인의 안전 개수가 4일 때 체인의 정격 하중은 안전 개수 또는 안전율 같은 얘기입니다. 공식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내가 안전율원해서 파단 또는 파괴 부서지는 거죠. 하중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중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극한 하중은 파괴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600 나누기 해서 안전 개수가 4이기 때문에 지금 정격 하중인 x값을 구하세요. 이 얘기죠. 그러면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600 나누기 4 하면 되죠. 4, 1은 4, 4, 5, 20 해서 15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150,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율에 관련된 사항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